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나상화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베드락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형 AI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제네르티브 AI나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앞 세션인 아마존 베드락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베드락과 파운데이션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복잡한 작업을 어떻게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와 대규모 텍스트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기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활용을 중심으로 지식 저장소 탐색, 파인튜닝 등 LLM 옵스 애플리케이션 제작 과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 응답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검색 증강 생성 또는 아레이즈를 이용한 도메인 특화 질문 응답 챗봇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에 LLM 옵스 또는 FM 옵스라는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FM 옵스는 모델, 그 중에서도 특히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앱 개발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LLM을 잘 훈련하고 배포하려면 LLM에 특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FM 옵스, LLM 옵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모델을 파인튜닝하고 검색 증강 생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빠르고 자동화된 피드백을 수시로 학습 모델에 적용해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FM 옵스, LLM 옵스를 위한 강력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려면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규모, 양, 다양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서비스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AWS는 데이터 저장, 쿼리, 분석부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ML, 생성 AI를 통한 데이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엔드 투 엔드 데이터 여정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툴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쉽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생성형 AI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한 모델로서 수요자들은 이를 다시 자신의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벡터 DB인데요. 사용자는 벡터 DB를 이용해 시멘틱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벡터, 즉 숫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문서 저장소 또는 지식 베이스 저장소입니다. 앞서 보셨던 FM옵스라는 패러다임처럼 신규 데이터는 계속해서 기업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가 되기에 이러한 데이터, 문서를 잘 수집하여 저장하고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각 요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API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AWS 관리형 서비스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한 모델로서 이를 다시 자신의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인프라를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API를 통해 아마존 및 주요 AI 스타트업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API를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AI21 Labs, Anthropic, Koyer 및 Stability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한 AWS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하여 확장성, 안정성, 보안을 겸비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 베드락은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한 모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환경을 이용하면 이러한 모델을 여러분께서 직접 구축하고 배포할 필요 없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쉽게 실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데이터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공개로 파인튜닝하고 AWS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애플리케이션에 원활하게 통합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만으로 복잡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지식단절, 환각과 같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역삼의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역삼의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은 지식단절 현상이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원해 말하는 환각현상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19년 10월까지 학습을 했기에 역삼의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은 지식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질병은 학습된 데이터 이후에 생성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앞서 말씀드린 LLM 옵스, FM 옵스를 통해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어 미세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인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오케스트레이션을 먼저 설명드린 뒤 검색 증강 생성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 뭘까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려면 각 작업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챗봇이 답변을 하기 전에 회사의 사내 위키와 같은 저장소에 미리 API를 기반으로 호출하여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챗봇이 사내 위키의 정보를 미리 알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챗봇은 그러면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자 답변을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급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업을 통합해 주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랭체인이라는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랭체인은 이미 생성형 AI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기반 오케스트레이터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랭체인은 언어모델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로 대화체인에서 히스토리를 저장하거나 유사도 기반 검색을 수행하는 작업들을 랭체인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베드락과도 밀접히 통합되어 있어 여러분께서는 쉽게 랭체인을 이용한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4 아마존 베드락입니다. 저희는 개발자들이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4 아마존 베드락은 개발자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저희는 개발자들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동 코드 없이도 작업을 자동으로 세분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도록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성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에이전트4 베드락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에이전트는 간단한 API를 통해 회사의 데이터 소스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자동 변환하고 관련 정보로 사용자의 요청을 보강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생성합니다. 또한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API 호출을 실행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또한 복잡한 시스템 통합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인 베드락의 에이전트가 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아마존 베드락용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이레벨에서 본다면 화면과 같은데요. 에이전트4와 아마존 베드락은 우선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 답변을 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제공한다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등 여러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작업 결과와 함께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관리형 기능인 에이전트4와 아마존 베드락이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복잡한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 벡터 DB와 인베딩 모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인베딩은 저장과 검색을 위한 도구입니다. 벡터 인베딩은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인베딩 모델에 의해 생성되며 사용자에게 보다 관련성 높은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검색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사람은 단어의 의미나 맥락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계는 오직 숫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적합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벡터 인베딩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등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숫자 표현입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장에 숫자를 할당하면 다차원 공간에서 벡터를 볼 수 있고 벡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 연관성이 있는 문장은 서로 더 가까운 벡터를 가짐으로 기계가 단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은 Lion's Dominion is the Wild Savannah와 가깝고 The City of New York is Loved by Many는 Everybody Loves New York과 가깝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베딩을 비교하면 모델은 단어 매칭보다 더 관련성 있고 문맥에 맞는 응답을 생성합니다. 인베딩은 머신러닝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생성형 AI와 자연어 처리의 가용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어의 의미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숫자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머신러닝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의 타이탄 인베딩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 이러한 문장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타이탄 인베딩 모델은 베드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추천과 같은 사용 사례에서 시멘틱 검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멘틱 검색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고 문서에 기술된 어휘의 의미와 문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멘틱 검색이 밝은 색상의 골프화라는 쿼리에 대한 결과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 인베딩을 사용하면 유사한 단어를 검색할 수 있어 이러한 맥락 기반의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시멘틱 검색을 위한 벡터 인베딩 그리고 그 전에 설명드린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용하면 검색 증강 생성 또는 RAG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RAG, 검색 증강 생성이란 무엇일까요? RAG는 마치 검색 엔진처럼 데이터를 의미 기반으로 검색한 후 해당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추가하여 마치 오픈북 테스트처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 사용자에게 문장만 자연스럽게 가공하여 답변을 전달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 여기 사용자가 역삼역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알려달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타이탄 인베딩과 같은 인베딩 모델을 이용해 문서 저장소로부터 변환된 벡터 DB에서 진료소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컨텍스트를 질문과 결합합니다. 컨텍스트를 미리 주고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죠. 3번, 그러면 컨텍스트와 질문이 결합해 3번과 같은 전체 문장을 파운데이션 모델에게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전달된 컨텍스트가 있으니 파운데이션 모델은 마치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답을 알고 있게 되죠. 환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고 정확한 답변을 4번과 같이 줄 수 있게 됩니다. RAG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로 벡터 인베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벡터 인베딩을 저장하는 DB를 벡터 DB라고 합니다. 현재 AWS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 포스트그레 SQL용 아마존 RDS 등 다양한 벡터 DB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해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인베딩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데이터와 함께 배치하면 데이터 조인이 더 쉬워지고 데이터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버전 관리, 라이선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픈서치 서비스에서 벡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용 벡터 엔진을 소개 드립니다. 이 벡터 엔진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하고 확장 가능하며 고성능의 벡터 저장 및 검색을 제공합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데이터 및 텍스트와 함께 벡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API 호출로 인베딩, 메타데이터를 쿼리하고 텍스트 검색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리스임으로 개발자는 클러스터를 관리하거나 프로덕션 규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비즈니스 및 운영 데이터의 실시간 검색,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챗봇, 멀티모달 검색, 개인 비서, 추천 엔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다차원 벡터 임베딩을 저장하는데 오픈서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서치 고객들은 이제 매일 작업하는 데이터와 함께 벡터를 인덱스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회사 데이터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아마존 베드락용 논리지 베이스 기능을 소개해드립니다. 논리지 베이스를 사용하면 베드락의 기초 모델에 추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을 재교육하지 않고도 모델이 더욱 관련성 높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논리지 베이스는 아마존 베드락용 에이전트와도 통합됩니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적절한 논리지 베이스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한 다음 입력 프롬프트에 정보를 추가하여 모델에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보셨던 RAG죠. 논리지 베이스는 바로 RAG를 위한 관리형 벡터 DB 통합 서비스입니다. 논리지 베이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개발자가 생성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파인콘 레디스 레이어 위에서 동작합니다. 이러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이점은 코드 개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에이전트와 논리지 베이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한 젠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RAG 검색 증강 생성이 아닌 실제로 모델의 일부를 학습시켜서 미세 조정을 하는 파인튜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튜닝은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도메인 영역에 대한 답변을 강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API를 사용하여 미세 조정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된 모델은 기본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플레이그라운드 또는 API를 통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이탄 텍스트 모델에 대한 미세 조정이 지원됩니다. 다른 모델에 대한 지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베드락 챗봇 데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현재 페이지는 스트림 리디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 빌드된 페이지입니다. 베드락의 파운데이션 모델인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RAG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 오픈 서치 벡터 엔진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슬라이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관련 질문을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입력창에 예제 질문을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OTP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타기관 OTP 등록 방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재로그인하면 새로 등록한 OTP를 사용할 수 있어라는 연계 질문도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 앱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신한 쏠 이라고 잘 대답을 합니다. 해당 내용을 아마존 베드락에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신 클로드 모델이라 그런지 신한 쏠 이라고 잘 대답을 하네요. 하지만 클로드 V1에 물어볼 경우 아래와 같이 신한 뱅크라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신한 뱅크라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서 저장소에 필요한 문서를 저장해두고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오픈 서치에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챗봇이 신한 앱 이름 관련 컨텍스트를 알고 있으니 대답을 잘 알 수 있겠죠. 데모에서는 랭체인과 오픈 서치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의 클로드 모델을 이용해 금융 데이터 기반 질문 답변 챗봇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러한 생성형 AI 챗봇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챗봇 만들기 작업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리소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베드락 워크샵입니다. 워크샵은 챗봇을 포함한 질문 답변봇,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스튜디오를 통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학습하실 수도 있고 또는 기터브에서 노트북을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워크샵은 진행자와 함께 수행할 수도 있어 필요하시다면 저희 AWS의 솔루션자 아키텍트 팀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베드락 워크샵은 이렇게 셀프 페이스드 또는 가이디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며 여러분께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과 AWS의 가이드링크를 위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아마존 베드락 워크샵을 포함해 아마존 베드락 관련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는 뉴스 블로그 베드락 에이전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피처 페이지도 같이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마존 베드락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랭체인, 벡터 디비들을 이용해 회사 데이터를 이용한 챗봇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능을 직접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 없이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개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실제 프로덕트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코드 관리, 업데이트 변경점 또한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AWS가 책임지게 됩니다. 이번 세션이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세션을 통해 세션의 제목인 우리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형 챗봇 개발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 진행되는 세션 이외에도 앱 현대화 리소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파트너와 함께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가속화하고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